저희 탐사 보도팀은 의무병 출신인 전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잘못 찍어서 여러 번 찍는가 하면 주사 놓는데도 혈관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일이 비일비재라고 합니다. 위험천만한 군병원의 실태는 이어서 김종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의무병으로 복무하다 올해 초 전역한 예비역 병장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의무대에는 의무병 60명 중 3명만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95%가 무자격자다 보니 의무병끼리도 환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육이나 정맥에 주사를 놓을 때는 주사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피멍이 드는 일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혈관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렇게 팔을 만지면서. 멸균이 다 유지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혈관이 안 찌르고 당에 찌르면 계속 찔러봐요. 이렇게 휘어봐요. 계속 이렇게. 안에 눈치를요? 네, 눈치를 좀 빼고 빼고 넣어보고 빼고 넣어보고 혈관 찌를 때까지. 주사를 놓기 전에 반드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하는 약품들도 있는데 이런 절차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군의관이나 방사선사를 대신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일도 의무병의 업무인데 무자격자다 보니 찍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영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촬영 각도나 엑스레이의 쐐기 같은 걸 정하는 오더 입력을 잘못하거나 촬영된 영상이 판독이 안 되면 여러 번 재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7천 명이 넘는 군 의무병 가운데 의료 관련 자격자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무자격 의무병들은 4, 5주간의 기본 교육을 받은 뒤 군 병원에 배속되는데 어깨넘으로 배워가며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국방부는 탐사 보도팀의 이번 취재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는 의료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의무병을 적극 모집해서 현재는 무자격 의무병의 불법 진료 행위가 근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전직 군의관과 의무병들의 증언은 올해까지도 계속된 불법 의료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김종원입니다.